안녕 한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너의 사랑니 아아 너무 좁다 근데 갑자기 생각했던 다 바뀌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성흥욕에 나와있는 안녕하세요 제일 아름다운 강릉이 왔습니다 이것좀 넣어주세요 돼지옵니다 조심하세요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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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줘 잡아줘요 너 나 못잡아 오오오 오오오 아주 꼴까도 떠네 가가가 TON- 야 둘이 미끄러져 아니야 9 Mans 오오오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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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시원하다 우리 근데 도끼도 가네 너무 찼기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바뀌었거든 게임에서 먼저 하려고 누가 국가에 가야돼 뭐 해야 돼 수고했다 뭐라고 해야지 자 준비실래요 수고하니까 오고 뜨거 수고하니까 들고 올게 우리 수박으로 복불복을 하는데 진우형이 준비해온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박으로 복불복 할텐데 많이 보셨던거에요 수박에다가 이렇게 이쑤시개로 찍어가지고 뺐는데 수박알이 없으면 그사람이 당첨이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딱 박아놓은게 있는데 수박을 딱 뺐는데 그게 수박알이 없으면 수박살이 없으면 진우형이 그래도 준비해왔는데 한번 해야죠 네 일단 그러면 물에 빠질거면 늙은새와 젊은새와에서 가위가위 보러 물사대기 가자 물사대기? 오케이 어차피 물에 빠질거니까 네 일러오세요 이거 망상해하지 말고 네 물사대기 양보지게 가자 물사대기 잠깐만 세요 잠깐만 아이고 아 아 쫄지마 아이고 몇판 하실래요? 한판 아니면 두판 3판 2승에 두판 가치자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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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네 잠깐만 한판 2승이라면 아니야 3판 하는거지 그러니까 3판 하는거 한판에 단판으로 사대기 맞는거만 하지 3판 형 이거 이거 아프겠다 아 오빠 뒤에 뒤막아요 뒤막아요 자 세요 야무지게 가 세게 가 세게 갑니다 아 시바 존나 추운데 근데 진짜 거짓말 거짓말 시바 새끼야 또다 오케이 와 개새끼 쟤야 쟤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막판 막판 여기까지만 한번 나와요 때리고 오케이 와 개새끼 오케이 오케이 소리봐 아 소리봐 소리뭐야 저는 이제 할거 다했으니까 가도록 할게요 이럴려고 온거야 야 야 오늘 끝까지 안되는 날이네 진짜 끝까지 안되네 어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 타격감 좋아 나 타격감 좋아 이리와 착착 달라고 덤물이 그래 좋아 자 그다음 뭐 끝이야 갖고 오면은 그때 이제 복불박 하잖아 형 수박 갖고 온 거 있잖아 그래 그거 안 잘랐어? 잘랐다 오케이 호태형 전화하실래요 단판 그래 단판 오라 빨리 난 좀 이따가 이따가 니는 왜 좀 이따하는데 아 니는 뭔데 이따가 해 단판으로 단판 단판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보 여기 와서와서 아 그래 다시 뭐해 단판입니다 단판 여러분들 부사대기 단판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갈렸네 이거 어 근데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잡아 죽어야 돼 오케이 아니면은 개새끼 차가 와 잘 던진다 잘 던진다 잘 던진다 야 이 개새끼 돌 넣었지 어 왜요 짱 던진다 어 어 아씨 몰래 짱 던진다 어 어 아 아 괜찮아 했어 방응 좋아? 아 너무 웃겨 괜찮아? 자 이제 여자들끼리 한판 여자들 한판 해야지 여자들 한판 해야지 여자들 한판 해야지 어 화장이 벗겨지진 않겠지 내가 잡을게 자 여자들끼리 한판 여성전 한번 갑시다 자 여캠 대항전 갈게요 아니 앞머리 어떻게 해야 돼? 자 홍킥 자 할게 어 자 도와대 셀리입니다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한 살 한 살 차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위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다 아 방금 방아시 엄청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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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냄비로 치지마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래도 약했네 아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그림 돋습니다 자 손 내밀시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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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케이 에이 일로와 물 또 끌어 담고 물 많이 남아야 돼 그래야 찰지마 하나님 상호해줘 나 문 까붓게 알겠습니다 하나 아 아 하나 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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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섹시해 오 그림 좋다 아 섹시해 아 나랑 한판 하는거야 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받아주는거야 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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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 어후 노제 어후 노제 착착 감겨야지 세게 세게 해야 되는데 착착 감겨야지 수박 갑분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거의 우리 지금 거의 입사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들어와야지 들어와야 돼 자 찍어드릴게요 더 더 더 더 더 진짜 못 할 거 같은데 동네 동네 화새있는 아줌 아니야 저거 흐흐흐흐흐흐하 어 뜸다 뜸다 잠시만 튜브 터질 거 같은데 차에다요 저거 우리꺼 저기 뭐 진짜 차갑다고 진짜? 너무 차가우면 부끄러워하는데? 돼지국밥이네이? 형님 자랑 결과합시다. 잠시만 신발 벗고 손바닥 밀치기 한대요. 배경에는 코대지 있고요. 우린 몸 많이 두어요. 키가 모르게 딱 안 돼. 키 뭐야? 생각보다 너무 차갑게 정도? 이거이요. 다시 다갑니다. 다시 다갑니다. 다시 다갑니다. у 가위로 잘한다 웃겼다 와 역시 손 berry 몽개그 역시 와 존나 차가워 오 역시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어어 나 셀리랑 갈게 오빠 셀리랑 거기 너무 깊어 오빠 잡아줘 셀리랑 갈게 셀리랑 안닿고 아 돌이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할게요 저희 코트씨 오줌싸고 있는거 아니죠 저세키 어 이쪽으로 마저보고 아니야 저정도면 안다쳐 뒤로에도 나 한번 한번 몸 좀 치면 바로 부어주면 괜찮아 계속 물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자 시작 아 이렇게 하면 안되네 한번더 한번더 계속 돼 아 이거 뭘 해야겠네 도와뭐 오 뭐야 도와뭐야 나는 뭐하노 도쿄팬트 갔다오라 도쿄팬트 갔다오라 도쿄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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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쿄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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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어 와 배경봐 도쿄팬트 다 들어간 게 있니? 우와 우와 너 들어갈래? 벌써? 어 너 한 개 한 개 뭐 들어 아니 아니 난 들고 있을게 들고 있다가 잠깐만 나 왜 저러 갈게 아 발이 안 닿이잖아 나 들어가라고? 어? 추운데? 어 추운데? 오옹 이야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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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워 저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추워하네요 정환 Jánia 안다여서 안가져 마 더 저어라 개새끼야 갑니다 싹시키 중이십니다 와 여기 덕분이다 너무 인기많아 너가 할래? 내가 잡아둘까? 안녕 언니 안 들어가? 아 더워 빨리 가지라 뭐야 네? 나도 어디로 가는데 자꾸 누워 언니 이쪽 좀 섹시하게 한 번 봐주실래요? 도아 언니 도아 언니 이쪽을 좀 섹시하게 봐주실래요? 섹시한 포즈 한 번 해주실래요? 섹시한 포즈? 아 다시 뒤돌아 뒤돌아 가 덕분에 저기 kings 아니지. 오오오. 오오오. 다 되죠. 오오오. 잘 안 됐어. 여기 왜 이렇게 만들어라. 오오. 간다. 간다. 진짜로. 아이 귀여워. 반지에 바로 왔어? 빨리. 고춧가루 아싸 드디어 코트오빠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되네요 개국에 오길 잘했습니다 잡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보내세요 드디어 가는구나 잘가라 이걸 보려고 왔죠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셨네요 다시 오십니다 어? 새오빠야 왜 떠내려가지? 아니 왜 가는거야 저오빠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저오빠는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을 일이 없어 내일 봅시다 보는데 딱 밑에 보이더라구 아니 누가 핸드폰을 개국에 들고 가요? 아니 코트오빠 미안한데 핸드폰 좀 쓸게요 오 설마? 오 진짜? 진짜 핸드폰을 담궜다고? 홀 진짜 코트 바꾸냐? 오오 저오빠가 어떻게 해? 어머어머 어머 어머 우와 괜찮아? 야 돈딱있네 저기 머리 뭐야 수영을 잘하시네요 형 형 살렸네 아 이런 아 아 이거 누구죠? 동그라마리 이 오빠 지금 이빠봐 입술 지퍼래 추워 추워 알았어 그냥 덜덜덜 끌고 있던데? 추워 일어내 있어야 돼 추워 추워하고 계십니다 추워 추워 릴리야 너 타 어? 형 이거 누구 이거 너 타 괜찮아 알겠습니다 끌어줄게 데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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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브 타 튜브 아 아 형아 아 괜찮아 아 하하하 아 하하하 아 아 어 차가워 오 아이고, 숙소가 안 됐네? 코트 형 뭐야? 물방개인데? 물방개요. 웃고 있어. 저 형 웃고 있어, 지금. 오, 빨리 가네, 저. 어떻게 저러 가노? 거, 재밌다. 빠르다. 빠르지? 코스야, 거기. 야, 궁지 조심해래. 돌 있다,잉. 돌 조심하고. 어,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저 카메라 발망하고 있어. 물 같이 나오게. 저 쪽에 많이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 오른쪽에. 왜 안 들어와? 충아, 그렇게? 아 씨. 안 들어와. 고기 잡으러 갈라, 그래. 어우. 우리 진짜. 어. 너희 뭐, 바다 두검이야? 아아. 아아. 너, 가네. 개는 좀 좀 좋아해? 응. 왜 이렇게 멀었다고요? 아아, 아아. 안쪽까지. 아, 아아. 아, 아아. 라인 누가 존나 아파. 아, 아, 아. 잠시만. 깍힜다, 이거. 영희노. 한 번 해봐요. 다시 한번. 어. 우와. 진짜 깍혀요. 깍해. 깍해. 뜨면 이거 진짜 튼튼한가요? 고춧가루 셀럽을 해야 재미있는데 뭘 하더라고 자꾸 뭔가 미션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 내가 하는 셀리 쓰죠? 오오 뭐야? 뭐야? 횡뇨다 횡뇨다 뭐야? 횡뇨다 횡뇨 횡뇨 잘했어 횡뇨을 다 drying 횡뇨은 다 흡뇨 뭐지? 너무 좋다 나 코비를 안 나지 난 코비를 안 나 어 어지러워 여긴 다녀 이리 타고 있긴다 천국의 97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눈을 눈을 아이고 바빠 안하네 이거 아이고 우리 그거 하자 수영무 이렇게 해서 제갈이 씹어놓을게 그거 벌칙 세우자 저기 수박있지? 네 준비하겠습니다 직접 준비할게 아니 내가 물살이 씹네 아이고 렌즈가 빠진거야? 응 물 들어갔어? 물을 너무 얇게 근데 물이 들어가야되는데 물이 안들어 물이 이러고 난리가 좀 늦추네 아이고 못떠가 아이고 기운 찬행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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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하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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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테스트 마꼽기로 진행 한번 씨름해 볼게요 무조건 되지 잘 찍으세요 간다 터지는거 아니지? 시작 이거야 짱이다 요겁니다 잠시만 코 조심해 어 미안 어 미안 자 이거를 제가 드릴게요 수박 불고구로 전화 드렸습니다 저 많다 아니에요? 저 튜브 오네 조개 튜브 와 와 아 아 이리와, 이리마요 예수 amazing 응. 그리고 많은 의상 지현이 많이 놀랐는데 지현 foi 한 해 오래될 것 같아요 와! 뭐야! 재밌겠다! 사랑! 재밌죠? 네! 사랑해! 사랑해! 왜 조심하세요! 너는 그런 사람한테 하시면 어떡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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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잘하시네! 이거 찍어줘야지! 찍었어요! 아! 찍었어! 왜? 카메라에 묻힙니다! 나한테 왜 그러시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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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안쌌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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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안쌌어! 아! 아! 장난 아니야! 오줌 안쌌어! 오줌 마련도 참는거야! 오줌 마련도 참는거야! 자! 야! 거기 오영지역이야! 오영지역이야! 오줌 쌍고시역이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줌! 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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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결합가놔요! 오어! 셀이 예쁘다! 저 위에서! 응! 뭐 이럴가는데. 여러분! 어디다가 버릴까요~? 노타! 저게! 띄월 Cause! 정보통사항에서 안성. 더 빨리 안성. 이거는 닦아뜨릴 거 같아요. 아! 내가?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썼네 좋다 야야야야 아브라이트 진짜? 네네. 너무 눌러줘도 싶다. 여기 가서 끝 한 번 눌러주시면 안 돼요? 한 번 잠경 잠경. 하나 있어? 잠세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하다. 코트 오빠 뜨는 거 신기하다. 근데 원래 이거 누우면 떠 어죽이는. 진짜? 응. 우와. 행여들 행여들. 간다, 저거. 어허허. 바람이 바람이. 좀 바람이. 추워. 아, 춥다.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어, 이제 슬슬 추운데? 이제 추운데. 어떡해, 여기. 아, 좀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아, 힘들어, 진짜. 추워, 가자. 물, 그다, 가자 물. 추워. 추워. 이거 뭐야? 수박. 어, 오케이. 벌칙이 우리 폐대기인가요? 물 모자 씌우기 고르는 거야. 나 10개가 있거든. 거기서 고르는 거. 딱 집었을 때. 맞다. 이 오빠는 마지막으로 찍는 걸로 하자.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안 돼. 다이가이버에서 순서 정합니다. 뛰긴 사람의 오른쪽 방향으로 돌게 하자. 다이가 있고. 다이가 있고. 다이가 있고. 나의 오른쪽. 나하고 3부터 보는 거야. 넌 안 뽑아? 난 그렇게. 딱 봐도 이거야. 없는 거 뽑는 거 아니지. 짜잔.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없으면 걸리는 거죠. 없잖아. 씨 있었어요? 싫어하는 거 아니야. 살로. 수박살. 건드리는 거 없어요. 바로 해야 돼요. 이거 있는 거잖아. 구찌야. 인정. 아니 어차피 안 깎였잖아. 맞아요? 인정. 오케이. 구찌야. 뭐 하세요? 이게 있는 거란다. 얘들아. 나지? 아, 털이. 아,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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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오케이. 자,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준비합시다. 바로 준비할게요. 아, 근데 꽝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두 분 더 하셔야 돼요. 아, 꽝이 두 개 더 있대? 네, 두 개 더 있어요. 나머지 두 번 더 하시고. 오케이, 두 개 더. 순서대로 계속 가는 걸로. 아악! 이거 뭐야? 이거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어. 저는. 이거, 이거 하면 되겠는데. 아, 쉬워. 어. 이거 해야지. 나, 나야? 어, 그래야지. 무조건 해 줬네, 이게. 한 개 빼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없어. 이거 있는 거지. 어, 저도 이거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이거 한 개 남으셨는데 또 뽑으실 것 같은데.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아니, 하나 뽑아서 하나 이미 들어가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자, 일로 오시죠. 후자. 후자 갑시다. 자, 물 모자 어딘가요? 여깄습니다. 자, 야무지게 다녀오세요. 자, 우리 정신을 선생님이 해주세요. 아, 올라오세요. 아, 오면 안 되는 거야. 야문만 더요. 네, 오세요. 네. 안 죽어요, 오세요. 오세요. 노란색으로 한 번 하고, 흰색으로 한 번 하고. 탈락, 탈락을 하게 해드릴게요. 아, 그거 좋아하냐. 아, 나쁘는데. 아무리 담아야 돼. 오. 자, 나를 한 번 하고. 우와. 혜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아, 수영물 좀. 형이 해라. 원래 예쁘니까. 형이 해봐. 이렇게. 여기 앉아 계세요. 이거 담을게요. 고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손 촬영하시구요, 손 촬영하시구요. 3, 2, 1, 반지! 자, 좋습니다. 혹시 삐신거에요? 근데 이거 써도 되게 예쁘시네요. 되게 예쁘시네요. 셀리야, 그러면 이거 한 명 지목해. 보내고 싶은 사람! 정진우 당첨! 태아야, 정진우야. 아, 정진우는 노잼인데? 나 노잼인데. 가? 가? 알았어요? 상대가... 샐리, 네가 씌워라! 네가 이거 들고 있다가 씌워! 혹시, 뭐예요? 복수 머리 들고 다니시냐? 어, 튼실하구먼! 아, 튼실하구먼! 여기까지 도전을 가져와! 튼실하구먼! 그냥 못 뜰 것 같은데 그만해 이 개새끼야 와 정말 크잖아 이거 그리워 들어가 그럴돌하네 야 근데 못 뜰 것 같은데 이 친구 못 들어 이거 못 들어 근데 어떻게 하는거에요? 가봐 봐 문 좀 덜어 달래 이 정도는 절대 안 돼 절대로 야 너 제대로 들어봐 머리 얹어놔 위로 올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김태훈 너의 죄를 안었냐 나 김태훈이 아니라 윤태훈이야 이 병 나 이거 다 샌다 야 너무 눈이 남아 뭐야 발가락이야? 야 빨리 뭐 하는거야 이 친구 어? 아씨 발 아파 부지겠는데 안그래도 누르고 뭐하는거야 얘? 미칠적인데 아씨 야 이거 물들어 존나 힘들어 다시다 다시다 다행히 앉아 한 번에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아 이거 돼 놀아야 돼? 한번 해줘요? 하나 둘 셋 머리에다 얹고 있다가 딱 놔 놓으면 돼 위로 했다가 딱 놓으면 돼 하나 둘 셋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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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역시! 이거 괜찮아요? 어, 괜찮아. 노란빛이 붙은거에요? 어, 안팎지. 반은 아프지 않았어? 네, 좋게. 14,600명인데? 14,600명이요? 14,600명이요? 아, 청기대끼 있는데? 청기대끼 있는데? 청기대끼도 봤어. 아, 미치기라고 봤어. 좋아. 뭐 잊어먹었어?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어. 그 차 안에 있던거 같았어요. 청기대끼 이거 이빨 저거 하자. 어, 이빨 올리고 여자아이들 덕후 남녁팀으로 한바퀴 돌고 오기. 딥발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서로 방해해도 돼? 어. 어떻게 어떻게 해요? 남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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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녁팀. 내가 같이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추워. 빠질거 같은데? 나는 추워. 투부 타고 하는거 아니야? 아, 투부 타도 안 타는 뭐. 니만대로. 업고 가자고? 아니, 무조건. 무조건 갔다오는거거든요. 투부 타도 되니까. 위험하니까. 아니, 생활가 오는데 내가 들고 갈게. 어, 나 추억을 잘 못해서. 어. 그러면은, 직접으로 하자. 얕은대로 하자. 얕은대로 하자. 얕은대로 하자. 어,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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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 얹을까? 그냥, 조개로 데울까? 조개가 낮겠다. 어. 내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가 합시다. 어. 저기 위에 남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밀치하고 떨어지는거 남자들이 올라갈 수 있겠네?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진짜? 어 좀 약간 안 깊은데 더 잡아주고 오케이 늙은새야 젊은새야 한번 돌아가자 올라갑시다 오시면 돼요 남세에 맞으면 있어 나는 이 안에 못 올라가는게 좀 남자들에서 올라가서 싸워 오빠 아빠 오빠 오빠 이것만 찍어줍니다 부품들 저 주문도 많이 찍어줘 어디있어요? 제가 들어줘 네 수건조 근데 얘들 더 추워줄 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자 너무 추워 너무 추우면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서 차려, 또 그냥 갈 거야 같이 마세요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왜 너도 추워해 갑시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억이네. 왜냐면 좀 오래 놀았어. 나는 괜찮은데. 계속 놀아야 돼. 계속 놀아야 돼. 가시다. 가시다. 괜히 놀랐다. 아픈가보다는. 아픈가보다는. 안 추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범라 빠바따.. 범라 빠바따 빠바따.. 오마이 sky톱기lects 그러면...